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셀캠을 이렇게 오랜만에 든 이유는 바로 오늘이 더쇼, 젠쇼의 막방 날입니다. 뭔가 되게 신기한 느낌이에요 지금. 첫방 때 이렇게 셀캠 찍고 막방 때 찍으니까 되게 느낌이 진짜 막방 느낌인 것 같아요. 오늘 큐카드를 보시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젠쇼와 함께한 554일째.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가서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처음 더쇼 방송을 보면 되게 못하는 저의 모습이라서 아직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저렇게 작가님들이 만들어주셨어요. 예은 누나랑 저랑 이렇게 해갖고 옛날 첫방송 때 셀카 정말 못찍을 때 드럽게 못찍었다. 점점 발전하고 있는 제노의 셀카입니다. 이렇게 또 더쇼 하면 주전문 아니겠습니까? 더쇼의 마지막 첫사랑 제노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의문할게. 더쇼가 항상 사랑한다는 뜻이야. 역시 더쇼는 인정합니다. 함께해준 모든 날 고맙다는 뜻이야 늦지 않을 시간에 우리 다시 만나자. 여러분 비밀로 해주세요. 제가 뜯었다고 얘기하면 안돼요. 감사합니다 작가님들. 지금 4시 반입니다 여러분. 생방 6시인데 마지막 생방 1시간 반 전. 또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또 멘트 안 틀리고 싶고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따가 생방송. 마지막 생방송에서 봐요. 안녕. 안녕. 첫방송 때랑 옷이랑 머리색이랑 다 비슷한데. 얼굴이 좀 달라졌어요. 저 때 약간 바보같이. 셀카를 못 찍어서 그런거지. 바보같이 생겼어. 뭐 굉장히 이쁘다. 실수를 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날은. 월그룹분들을. 월그룹으로 만든. 서녀들이라 해야 되는데. 서녀들이라. 그 자리에서 바로 바꾸긴 했는데. 제가 모르고 계속 그렇게 얘기했으면. 큰일 날뻔했어요. 죄송합니다. 뭐 200회. 200회때도 못 나오고. 아 천러. 저는. 제 성함은. 이 더쇼를 천러에게 물려주는 겁니다. 천러하면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초반에 좀 힘들게 됐지만. 한국말도 잘하기 때문에. 그 머리. 천러의 머리와 한국말 패치와 같이 이렇게. 합작을 한다면. 엠씨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성이도 재밌을 것 같아. 지성이 실수 엄청 많이 할 것 같아. 안녕 할까 안녕? 슬프게 안녕. 하나 둘 셋. 네. 자 여러분 우리 생방 갈까요? 네. 막방. 우와. 이상하다. 정말. 몇 명이 안 나와? 네. 다 뜯어봤어요? 이거 모르겠어요. 1만원입니다.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핑크색 옷을 유료릴 때마다. 뭐 MC 프로그램 때. 1주년 때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날이라 이뤘던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이전에 홈페이지. 오늘도 신경말 성공이nes. 많은 her favorite. 오늘이 엔씨와 엔씨의 마지막 방송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씨와 엔씨와 엔씨와. 그리고 어린씨와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이것도 주고 그동안 더쇼 감사했습니다 그래도 더쇼 찾아볼거니깐요 너무 많이 실망하지 말고 또 대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쇼! 그리고 cc님분들 감사합니다 영상 너무 추억 영상이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랑 보고 있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많은 분들이랑 같이 제 과거를 보고 있다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우리 함께 해서 좋은 춤 많이 만들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 멋있다 감사합니다 또 쉬워 아 참 못 찍었다 자 오늘은 진짜 마지막 거실 마지막 퇴근길 진짜 모든 게 끝났습니다 여러분 시원섭섭한데 안녕 정말 시원섭섭하고 또 막상 마지막이 되니까 또 뭐 아쉽네요 그래도 더쇼는 아예 안 나오는 게 아니니까 더쇼는 언젠가 꼭 다시 나올 거니깐요 이때까지 많이 사랑해주신 더쇼 팬분들 그리고 항상 더쇼 본방송 때 많이 응원해준 선생님분들 그리고 응원은 못하지만 그래도 마음속으로나 그리고 팅방송으로 지켜보고 있는 팬 선생님분들 정말 1년 6개월 동안 정말 감사했고요 앞으로 어떤 새로운 모습으로 고생하시도록 찾아올게요 마지막 날의 진짜 퇴근길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고맙고 수고 많았어요 안녕 고맙고 수고 잘 지냈고 고맙고 수고 고맙고 수고 고맙고 수고 지금 고맙고 수고 beaches 감사합니다.